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당내 경쟁자였던 홍준표 의원과 어제 한 식당에서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홍준표, 윤석열 두 사람은 지난달 5일 경선이 끝난 이후부터 27일 만에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그동안 홍준표 의원이 경선에 승복하겠다 그리고 자기는 백의중권 하겠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SNS 글을 통해서 윤석열 후보를 끊임없이 이렇게 비방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불행한 사태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홍준표 의원은 이재명이나 윤석열 후보 이 두 사람 모두가 다 심각한 중대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피의자이다. 이렇게 하면서 두 사람 모두를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홍준표 후보가 오히려 윤석열 후보 반대 운동, 말하자면 선거에 떨어지는 운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과감하게 그리고 쿨하게 윤석열 후보를 돕고 선대위에 들어가든지 안 들어가더라도 밖에서 윤석열 후보를 돕는 작업을 해야지. 그러나 지금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면서 자기의 정치 인생 제2막을 다시 모색한다 하는 것 자체부터가 말이 안 된다는 지적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윤석열 후보에 대한 비판의 글도 최근 들어서 좀 잦아졌고 홍준표 의원도 이번 선거 그러니까 돌아오는 3월 9일 대선이 아니면 그 다음 대선에도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파 진영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낙선된다면 홍준표 후보는 이제 영영 기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파 진영에서 뭔가 큰 공적이 되는 그런 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안 만난다. 만날 틈이 없다. 또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가 전격적으로 만난 걸 보면 뭔가 태도 변화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날 홍 의원이 법적의 인사를 만나는 자리에서 합류했고 오후 70점 3시간 40분간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함께 있었던 겁니다. 홍 의원은 경선 패배 후에 당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하지 않는 채 윤석열 후보와도 거리를 두었던 것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둘의 만남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만큼 홍 의원이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원 사격에 나설지 주목된다 하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선대위 인선 문제와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등을 언급하면서 홍준표 의원에게도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홍 의원은 우선 이준석 대표가 있는 제주도로 가서 이 대표와의 갈등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했고 윤석열 후보는 이 대표를 직접 찾아가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뭔가 혼수를 둘 때에는 본인이 직접 나서겠다 하는 의지로도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문제의 핵심을 떠오르고 있는 이준석 이 윤석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찾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준석은 뭔가 집을 나가 있는 청소년 같은데 집을 나간 중2, 말하자면 문제아가 밖에 있을 때 그냥 들어오지 않으니까 부모가 가서 데리러 오라고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는 여러 가지 기자회견을 제주도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 의원은 윤 후보와의 만남 이후에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내가 대선에 출마하지 못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도울 수는 없다. 그러나 윤 후보를 도와주려면 명분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윤 후보에 이야기를 들으니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도와주려면 명분이 있어야 한다. 윤석열 후보를 도와주는 것 딴 게 아니라 같은 당원이고 함께 경선에 나가서 경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백의 종군을 하겠다 하는 그만큼 큰 명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경쟁했다가 도움을 준다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패배. 그래서 그다음 기회도 있고 이게 정치라는 건데 명분을 또 달라고 하는 것 자체부터가 이거야말로 홍준표 의원이나 이준석 대표나 정치를 너무나 모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는 과감하게 쿨하게 도움으로 해서 하나가 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홍준표 후보가 더 빛나는 겁니다. 어쨌든 홍준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윤석열 후보와의 만찬에서 나온 대화를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선배 검사 출신과 식사하는 자리에 와서 3시간 정도 듣기만 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윤 후보가 이 대표를 만나기 위해 내일 제주에 간다고 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선대위에 대해서는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이재명 후보가 하는 대로 선대위 구성을 새롭게 다시 해보라고 조언만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이런 페이스북에 글을 적은 것은 그동안 왜 윤석열과 거리를 두고 있다가 만났느냐 이런 이야기가 본인 귀에 들어올 것 같으니까 또 청년들이 반대하는 소리가 있을 것 같으니까 윤 후보가 먼저 찾아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배 검사 출신과 식사하는 자리에 와서 3시간 정도만 듣기만 했다. 우리 대화에 그냥 윤석열은 끼어들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들었다. 조연이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의미로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를 가라고 하니까 제주 간다고 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역할을 했다는 이런 메시지를 또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하는 대로 선대위 구성을 새롭게 다시 해보라 조언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자기도 이렇게 조언 정도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정치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에 앞서서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당 상임 고문당과 오찬을 했고 당 원로들은 선대위 인성 갈등과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전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과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를 포용하고 가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반감을 가진 사람들을 끌어안고 가서 당선된 반면에 이회창 전 총리는 김종필 전 총리를 포용하지 못해서 패배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신경식 상임 고문은 공개 발언에서 두 분을 윤 후보가 끌어안고 같이 나가지 못할 때는 마치 포용력 없는 검찰에서 법을 휘두르던 성격을 가지고 정치한다고 해서 잃어버리는 표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고문님들의 조언을 잘 받아들여서 연전연패한 당의 이런 선거 결과를 끊고 정권 교체를 해내겠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또 반대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거기 어디를 간다는 거냐. 이준석인데 왜 찾아가냐 하면서 권혜옥 상임 고문도 아주 강한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성을 지르면서 이준석을 끌어안고 김종인을 다시 불러들인다 하는 것에 대한 방한 반발이 있어서 상임 고문단들도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치욕을 감수해서라도 선거에 도움이 된다면 홍준표든 이준석이든 김종인이든 끌어안아놓고 일단 당선부터 해야 된다 하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절체적인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가 당선이 안 되면 모든 것이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치욕을 무릅쓰더라도 지금 당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과거에 월나라의 구천이 이렇게 가서 합녀에 종기를 빨아줬다. 변을 먹었다 하는 약이 있는 것처럼 또는 한신이 불량배의 다리 밑에 가랑이 밑으로 기어가서 그래서 그 싸움을 피하고 굴욕을 당하면서 나중에 와서 이렇게 큰 장군이 된 것처럼 지금은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여러 가지 굴욕 또는 모욕 이걸 참고 가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어쨌든 지금 대치하고 있으면 끝없이 소란을 일으키고 분탕질을 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포용하고 그래서 나중에 대선에 당선된 이후에 윤석열 후보의 고유의 색깔과 칼날을 내서 국정원위를 똑바로 하는 그런 전략이 지금은 필요해 보입니다. 어찌 됐든 지금 이 상황에서 이준석, 홍준표 그리고 김종인 이런 사람들이 밖에서 이렇게 밀당을 하고 있는 사이에 국민들은 필요감을 갖게 되고 그러면 전부 다 책임이 후보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후보가 무슨 결정장애가 있다. 후보가 빨리 판단을 못하고 있다. 후보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공격을 하면서 서서히 피고해지면 이것 또한 후보가 감내해 가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무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대통령 후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끌어안고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날 오찬 직후에 우연히 같은 식당에 식사 중이던 김종인 전 위원장 방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분간 깜짝 만남을 가졌습니다. 두 사람이 선대위 인선 문제로 충돌했던 지난달 24일 만찬 회동 이후에 8일 만에 만남이었습니다. 그 자리도 윤석열 후보가 옆에 김종인이 식사하고 있다 소리를 듣고 인사하러 간다고 갔다 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껄끄러운 자리, 껄끄러운 사람이라도 만나서 무릎 꿇고 이렇게 하는 자세가 결국은 나중에 천하통일하는 하나가 되는 그런 자세가 아닐까. 지금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또 윤석열 후보의 새로운 변신 그리고 포용력을 발휘해 줄 때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런저런 모욕 수치를 다 참고 가야만 대선에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